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나 소리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9주년 기념으로 진행되는 라이브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봐주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라이브가 라이브가 되어서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9주년 기념으로 진행되는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를 계속 봐주세요 네, 오늘 딱 30분간의 라이브니까 시간을 낭비하면 안되겠죠? 몇 분이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는 라이브 30분간의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입니다 몇 분이 오신가요? 280분이 오신가요? 거의 200분이 오신가요? 누군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요 누군지? 지금 나 혼자 있는데 통역하시는 분이랑 지금 나 혼자 있는데 지금 나 혼자 있는데 통역하시는 분이랑 네, 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팬분들이 계시다는 스타베언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몇 분이 오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뵙겠습니다 300분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오 잘 아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 저는 성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운입니다 저는 성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네, 우리 성운이 벌써 배우기 제주도는 300명이예요. 아까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훈 오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어이 진짜 어색하네. 아니 오빠 오늘 되게 바빴다고. 오늘도 촬영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요즘 많이 바쁘신가요? 아니요 요즘 많이 바쁘진 않는데요. 오늘 인스타 하는 오늘 딱 이렇게 스케줄이 있어서 새벽에 촬영 나갔다가 지금 스케줄 끝나고 지금 바로 인스타 라이브 하러 왔습니다. 요즘에 웹드라마 찍고 있다면서요? tadi, sorry bilang, kayaknya 성훈은 lagi sibuk ya? soalnya, kelihatannya capek itu. tadi katanya, enggak sih hari ini tadi sekitar subuh, selesai syuting lalu 스케줄, malam ini untuk live. terus katanya tadi, kayaknya sorry lagi sibuk untuk syuting 웹드라마야? 네, 제가 반예인이라는 웹드라마 촬영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리얼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자막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전의 웹드라마에서 showcasing 웹드라마가 잘하는 우리의 영상은 그렇군요, 노 considered 리얼한테도 아 근데 뭐? 상도 받았다면서요? 네, 이번엔... 오, 성운은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네요, 받을 수 있네요 네, 열심히 일하니까 상도 받게 되고 2020년 광고 상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훈은 2020년에 이미 배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럼 이제 라이브를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져볼건데 그전에 성훈 배우 오빠에게 온 질문이 몇가지 있으니까 먼저 Q&A를 해볼까요? 네, 일단 라이브 지금 바로 질문받으시는 거 그리고 그전에 미리 왔던 질문들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시작할 테두를 정리해 처음에는 질문이 있을 때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코멘트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가져와서 그리고 성훈 배우가 있을 때까지 우리 시작한 질문에 대해서 음... 질문이 너무 많아서 Q&A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한테 이걸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오빠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안 아파서요? 나가! 하하하하 틀면 아까 말했다, 하지만, 아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 아까 제가 송훈이 댓글를 묻힐, 또는, 오빠가 바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송훈이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이곳은 안에서 이제 이곳은! 자, 질문 주세요. 아 네, 질문. 아 네, 질문. 싫으시죠, 이 질문을. 이 질문 넘어갈까요? 뭔데요? 아, 안 할게요. 너네 직굿다. 아주 직굿다. 네, 오빠 또 K-POP 배우기 코너가 있었는데 아, 지금 또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요즘 약간 유행하는 춤 하나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 정도 하고 싶은 생각이잖아요. 멋있는 거? 네, 없습니다.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아, 없습니다. 이거 K-POP 센스는 아니지만. 오늘의 TMI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오늘의 TMI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오늘의 TMI는 지금 다이어트한다고 식단을 며칠 동안 하면서 오늘 이제 촬영이 있어서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었는 그런 하루가 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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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나요? 자르르 녹아 내리는 아, 민망하다.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OST. 음, 됐구나. 네. 네. 아, 네. 어, 일단 성운이 오랜만에 나와 해서 보내요. 그리고 시상 축하드려요. 다들 엄청 엄청 축하해 주시고 계신데 어, 이 질문 어, 성운 오빠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요? 나시고렝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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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운 오빠 어, 언제 작품 만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이른 거 같아요. 또 있어요. 저도 이거 궁금해요, 오늘 양이 어디에요? 양이 어디 있어요? 양이 밑에 주차장에 있어요. 진짜요? 같이 오지? 너 불려. 깜짝이야. 얘기해 주세요 이거. 형님이 왜 여기서 나오셨나? 누가 들어오셨나? 어떤 댓글들이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분들께서 해주시는 질문들 중에. 여기서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네네네. 소은 오빠 어렸을 때 좋아하던 군것짓거리가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군것짓거리요? 아무래도 과자 종류지 않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는. 어떤 과자인지 기억하세요? 왜요? 이야... 그러니까... 한 28년 전. 오빠 약간 바다 코코넛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나나 우유 좋아하세요? 바나나 우유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근데 비싸서... 잘 사 먹지는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군것짓거리는 과자 종류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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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d 네, 수입을 하는 거죠. 아, 진짜요? 근데 그게 아직은 임포트가 안 되니까 가끔은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인도네시아에 돌아갔을 때 이렇게 데려 구매하는 거예요. 빙글의 관계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나중에 보고 계신다면 인도네시아에 바나나 우유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열심히 인도네시아로 바나나 우유를 많은 분들이 마포싱 수 있게 추출을. 네. 그래서, 나는 우유가 너무 유명해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타이러는 항상 어떤 기분이 있는지 하죠. 그래서, 내 기분이 이렇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 그녀에게 드릴게요, 그녀가 딩리가,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그.. 그때 성은씨가 인스타 라이브에서 네! 패스! 좋아요. 그럼 다음 질문은 여기서 오빠 언제 결혼을 할 거예요? 오빠의 이상형이 어떤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뭐 결혼은 할 때 되면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계획은 확실히 없는 편이고 이상형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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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그래요! 이상형은.. 저보고 한숨 쉬는 거 보셨죠? 아니요. 뭐.. 아무래도 좀 취미나 어떤 그런 성격들이, 성향들이 잘 맞는 사람에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tadi pertanyaan yang sebelumnya itu saya tanya, kenapa.. ada cerita nggak dibalik peristiwa live, instagram live-nya dia? dia sempat ketiduran. terus, pas saya tanya, dia bilang, kita pes aja pertanyaan itu. lanjut pertanyaan kedua, ada yang nanya, opa kapan nikah? terus, tipe idamannya kayak apa? nah, dia jawab bahwa suatu saat nanti dia pasti bakal nikah. tapi, dalam waktu dekat ini belum tahu sama siapa, kapannya. terus, kalau tipe idamannya, orang yang sifatnya sama, dan mungkin punya hobi yang sama kayak dia. 여기 소리 언니 이상형도 부르시는 분 ada yang nanya, tipe idamannya 소리 seperti apa? 네. 실패해 주세요. 여기 성운 오빠 팬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네, 그래도 그래도 성운 오빠 하면 엄청 과분한 사람이죠. 감히 이상형이라고 말하기 저기요? 가지 마요! 이상형 이상형 저는 어 저는 언제 오실 거예요? 저는 어 뭐지 이상형 이상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솔직한 너의 이상형을 말씀하시라고요? 네. 솔직한 저의 이상형은 저는 친구 같은 거 좋은 거 같아요. 친구 같은 사람 편안한 사람 응 tadi tentang tipe idamannya 소리 소리 bingung, abis itu kata 성운 udah jawab aja yang kamu mau ternyata 소리 suka orang yang teman 오빠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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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두고 봐라 또 질문 주세요 네 네 이전에 그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한국문화원 구조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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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빡 잊었네요 제가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한국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다보니까 들떠서 오늘 왜 라이브를 하고 있는지 깜빡 잊었네요 다시 한번 한국문화원 구조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9주년이면 제가 활동했던 회사랑 겹치네요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라이브에 들떠서 오늘 목적을 깜빡했어요 desde 부동산 저희는 9월간을 연주시키기 위해 KCCI 최종년 9월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에서의 9월간을 말했습니다. Btw, 9월간을 원하는 건 같지만 그 때의 예정이 엘이 역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더욱더 더 쌓인과 KCCI 최종년 9월간을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해달라고요. 다른 질문이 있는데, 오빠 양이 말고 혹시 다른 강아지를 한번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일단은 양이가 어느 정도 지금 한 살 반 정도 됐는데 한 2년, 3년 정도 지나서 얘 성격이 어느 정도 차분해지고 어느 정도 확실히 다른 강아지를 임시 보호라도 잠깐의 임시 보호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없어요. 일단 양이가 먼저에요. 오우 그래서 제가 질문 Breeône 병원을 억여한 호물을 할 수 있니깐 오른쪽은 양이? 제가 질문시 보면서 어떤 기분이 더 많이 의미하는 호물을 금지하는 것이 상상입니다. 근데 양이 이제 1,5년, 어느 정도에 2,3년이 내게 더 많이 바삭하게 만드시겠어요? 아마 양이은 더 많이 됩니다. 사랑해요, 라인. 한국문화원 5행시 가능합니까? 한. 오빠, 저 예능인이 아니라 예능인 다 됐어. 못 하겠어요. 한. 한국문화원. 네. 국.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못 하겠어. 한국문화원. 국. 아, 저 진짜 못 하겠어. 죄송합니다. 너무 어때요? 자, 오빠 한번 해주세요. 한. 한국입니다. 구. 국가지요. 문. 문. 문화를 널리 알리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화. 아, 화. 와, 화가 어렵구나. 아, 좋아요, 좋아요. 원. 원. 원하신다면 찾아가겠습니다. 오. 오. 진정한 예능인이네요. 제가 배워야겠어요. 오, 그래서 그 문화에서 정국은 여전히 조이, 사오리 어떻게 부인 5 워드가 한국 문화원 한국 문화원 한국 문화원 그래서 정국은 한국 문화원 한국 문화원 한국 문화원 그래서 정국은 그래서 정국을 정국을 정국으로 정국으로 그 첫 번째 한국 한국 한국에서 함께하는 것인지 내 마음이 국내야됩니다 내 마음이 숙인 것들을 기록하고 국내야됩니다 국내야됩니다 한국에서 원의 정의 안에 대해 문을 사여 signals 그러면 안 빠지게 해 마지막에 원 만약에 인사만 안내 여기실만은 이제의 문을 참고 dus장 안에게 김대사 기분이 더 잘 체크해 큰 힘을莊게 해 정봇 요기 장이 다요 감사합니다. 좀 배워야겠습니다. 또 질문 주세요. 성우 씨가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가보신 적이 있는데요. 있죠. 그때가 좋았죠. 혹시 지금까지 기억이 나시는 거 있으신지 어떤 거 있으면. 일단 너무나도 환대를 해주신 팬분들 기억이 나고. 일단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저는 작년에 그렇게 가봤으니까 올해 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좀 아무래도 그럴 수가 없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긴 하네요. 예, tadi ada pertanyaan. tahun lalu kan 성운 udah pernah ke Indonesia tuh. terus, apa yang masih dia inget sampai sekarang? yang paling dia inget sampai sekarang adalah welcoming dari para penggemarnya yang sangat hangat. yang kedua, senyuman orang-orang Indonesia yang juga hangat terhadap dia. terus, karena emang udah pernah ke Indonesia tahun sebelumnya, jadi dia sebenarnya pengen ke Indonesia tahun ini lah. tahun ini. tapi karena tahun ini ada pandemi ya, jadi tidak memungkinkan untuk ke Indonesia. 네, 다음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좋아지면 꼭, 네, 여러분들이랑 함께 놀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kalau misal ada kesempatan dirilat waktu, dia pasti akan datang ke Indonesia. 주세요. 질문. 혹시 나오는 질문 있어요 거기서? Instagram에서. 저는 이거 하나 있어요.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나 혼자 산다를 매우 재미있게, 즐겁게 보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재미있는 episode가 있는지, 한번. 좋아요.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 보러 오세요를 한번 해봅시다. 접속자 수가 좀 적어서. 370명이 적나요? 일단은요. 일단 여러분도 주변에 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정적으로 시간을 좀 정해놓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동안 할 거니까, 주변에 많이 좀 보러 와달라고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는 라이브를 너무 오래, 라이브를 좀 더 많이 보러 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라이브를 좀 더 많이 보러 와달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을. 아까 전에 질문을. 아까 전에 질문을 드렸어요. 아까 전에 질문을. 네. 네. 거기서 나오는 재미있는 episode가 있는지? 에피소드요? 에피소드요? 어. 아무래도 좀. 그. 멤버들이랑 있다보면은. 이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행동을 하거나, 돌발적인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많이 안가셨죠? 그렇죠. 네. 네. iceratcji은. 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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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ní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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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뵈러서, 정말 너무 재밌게 생각해요. 제가 정말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영상이 너무 재밌게 하죠.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문화원 라이브 여러분 지금 성은 오빠와 함께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계정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9주년 기념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kcc.id 라는 계정입니다 kcc.id kcc.id 한국입니다 국가이죠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기관입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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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시기 영상 저희도 5η kcc.i 이 분은 인도네시아 한국문화 한글로 성운 오빠 아이가 다섯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팬됐어요. 혹시 아이가 다섯에서 나오는 대사 아직도 기억나나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네 기억이 안나요. 그때 당시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세고 대담 못했으니까 오늘부터 나랑 사귀는 거다. 이런 대사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이게 정확한 대사는 아닌데 아마 이런 뉘앙스였을 거에요. 뭐.. 셋 살 동안, 셋 살 동안 대답 안 하면 나랑 사귀는 거다. 하나, 둘, 셋, 대답 안 했으니까 오늘부터 나랑 사귀는 거다. 뭐 이런 대사일 거에요. 예시가, 잉긋 잉긋 persisnya kayak gimana. Tapi, kurang lebih seperti ini. 제가 잉긋한 3, kalau kamu gak jawab apa-apa, kamu jadi pacar saya. 1, 2, 3. 3, 2, 3. 만다푸지와가 무슨 뜻인가요? 지와. 만다푸지와가 대박. 유행어예요. 인도네시아 유행어예요? 그렇군요, 여러분들 대박. 만다푸지와? 만다푸지와. 만다푸지와. 오우, 이게 뉘앙스가 나랑 안맞긴 한데 그래도. 만다푸지와. 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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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니저님 전화 오셨어요. 이따 오면 제가 받아 드릴게요. 일단 댓글들 올라오는 거 중에 질문 재밌는 거 있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성은 오빠 혹시 요리하는 게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뭐예요? 아무래도 저는 볶음밥이요. 볶음밥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만들었을 때 실패가 없는 음식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거 같아요. 김치 볶음밥인가요? 그렇죠, 김치 볶음밥도 있고 그리고 굴소스만 있으면 약간 인도식, 그리고 중국식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성은 좋아서 어떻게 먹는건가요? 어떻게 먹는건가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한국국 음식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요. 그래서 한국국 음식은요. 네, 여보세요. 죄송해요. 지금 매니저님 핸드폰을 라이브하는 듯 쓰고 있어서 나중에 이거 라이브 끝나면 전화드리라고 제가... 아, 차요. 차 빼달라요. 죄송합니다. 차를 좀 빼주세요. 진짜 너무 웃기다. 일단은 저희가 한국문화원 9주년을 통해서 인스타 라이브로 인사를 드렸고, 인스타 라이브로 한 30분 정도 거량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미 30분은 조금 지난 것 같고, 이제 거의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정원 선배님! 네, 뭐 하시는 말씀 있으면 먼저 하세요. 저는 끝나면은... 하... 네... 어... 잠시만요. 저도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준비한 게 있어? 뭘 준비해? 인도네시아어를 자꾸 공부를 했는데 자꾸 까먹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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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여러분 제가 성훈오빠랑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9주년 기념을 맞아서, 함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역시 라이브로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어... 인도네시아 팬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신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 만나러 가지도 못하고, 팬분들이랑 이렇게밖에 소통을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성훈오빠와 소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몸 조심하시고, 아쿠inta 인도네시아! 아쿠inta 인도네시아! 아쿠inta 인도네시아! 이건 개원 기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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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 시국이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어차피는 다시 만나게 될 건데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프지 않고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tadi salam penutupan dari Song Hoon katanya yang paling penting di saat ini adalah kesehatan. karena kondisinya tidak memungkinkan untuk saling bertemu satu sama lain tapi semoga kedepannya kita bisa saling bertemu dalam keadaan sehat. 그래서 Song Hoon harap kita semua menjaga kesehatan bersama-sama.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 문화원 인도네시아 한국 문화원 9주년 기념이니까 저희가 인도네시아어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슬라맛다운 슬라맛다운 슬라마 울랑 자, 울랑 다시 시작 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한테 왜 국어를 시키는가 자, 시작 슬라맛 울랑 땀까 제제이 쌈빠이 춤빠 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한국 문화원 9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elamat ulang tahun untuk Kak Cece yang kesembilan. kalau ada kesempatan kita akan bertemu lagi. terima kasih untuk malam ini.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jangan sakit ya semuanya